하나님의 기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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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게도 아당과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 채로 인해 세상에 주문이 들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이가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속하신 완전한 세상에 깨지고 말았지요 죄가 온 세상에 퍼지고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하지만 그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한 사이도 깨지고 말았어요 제가 온 세상에 퍼지고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죄 짓게 되었어요 죄의 대가 사망일 때 하지만 그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계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때문에 그대 아들 예수님을 상황으로 보내셨어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여 죽였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외로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외로운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의 온전한 삶을 통해 우리를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를 대외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이름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뒤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3일 뒤는 죽은 자가 더여서 살아나시고 죄가 심한 일 때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가지치신 후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죽는 이 계신 예수님을 영원히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살게 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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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 안에 살아가셨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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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함께 사실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새하니가 새 땅을 만드시고 예수님의 의미는 모든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사실 거예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과의 깨어진 가들이는 회복될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과 믿는 따를 때 예수님과 깨시짐을 계약 행복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글씨 중에 함께 읽어보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를 활동해야죠. 하나님의 글씨는 톡톡톡톡 그 다음에는 이 밑에는 옆에 여기 봤죠? 가운데는 이렇게 오! 있는 데는 이거였고 3번 4번 3번 4번 우와 5번 1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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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